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차트에 쉰 100만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투자금 100만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리플이 조정 장세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익명의 고래들이 1억 5천만 달러를 지갑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고자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켓슈 우페드히에가요. 황소들이 지난 11월 20일 EMA 위로 리플 가격을 다시금 올렸지만 1.24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넘지 못하면서 50일 입형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20일 입형선은 평평해지고 있고 상대 강도지수도 중간점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 다지기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음 추세 움직임은 1.41달러 이상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또 디파이 프로토콜 솔로제넥인 XRP 원장 기반의 NFT 마켓을 출시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NFT를 발행하고 매매하고 또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뒤에 리플에 대한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비트코인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ME 선물 거래의 어떤 선물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제 먼저 CME 선물 거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매달 이렇게 선물 거래에 대한 어떤 게시 가격과 만기 가격을 항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전의 자료들을 사실 뭐 그냥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되겠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장 지금은 이제 선물 거래의 어떤 동향이 어떠한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최근 10월물 저번 달이죠. 10월물의 선물 만기가 6만 3천불 부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6만 3천불 부근에서 진행이 될 때 이 10월물 선물 만기가 될 때쯤 그때 이제 10월물에 있던 대부분의 포지션이 11월물로 롤오버 즉 포지션이 전부 대부분이 이제 2월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 11월 달에서 이 선물 거래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선물 거래에 대해서 중요한 가격 기준점은 6만 3천불 부근으로 선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지금 뭐 지금 이제 6만 5천불 6만 6천불 지금 현재 시간으로 막 이제 넘나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큰 이제 11월 월봉에서 봤을 때 6만 3천불이라는 가격 기준점에서 큰 변동성이 지금 나아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물 거래의, CM의 선물 거래의 움직임은 사실 11월 달은 크게 뭐 별다른 뭐 특이사항이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다시 한번 또 CM의 선물 만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11월 달은 이러한 어떤 행보 보합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11월 선물 만기에서는 뭐 별다른 어떤 그 큰 변동성이나 뭐 혹은 매도 차익 실현에 의한 어떤 매도 압박이라고 하든지 뭐 그러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일단은 선물 만기를 살펴보았지만 이 어떤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서 보면은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어떤 이제 행보 보합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알트코인에게 있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고점에서의 행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세가 쭉 이어진다면 선물 만기의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일단 6만 3천 달러 부근이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를 이제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뭐 사실 이게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주니까 오늘하고 사실 차트가 그림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불의 선물 만기가 6만 3천 불에 됐는데 지금 보시면 물론 지금은 이제 아침에 반등이 나오면서 6만 6천 불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 월봉에서 봤을 때는 6만 3천 불하고 6만 6천 불하고 이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행보 보합세거든요. 따라서 뭐 계속 같은 말 반복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그냥 너무 좋다.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무난한 상승 모멘텀을 현재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조정이 나아주었으나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크게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시면은 상승세가 상당히 매서워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거 솔직히 이거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아주 진짜 살짝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때도 뭐 이런저런 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고점 행보는 우리는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를 보지만 대부분은 이제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알트코인에게 있어 이러한 고점 행보는 알트코인에게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뭐 다음은 어떤 비트코인의 그런 목적지는 어디일까? 어디로 나아갈 어떤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갈까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목적지는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음 이제 목적지라고 하면은 뭐 다음 저항 레벨이라고 본다면은 한 7만 6천불 부근 이 정도가 이제 다음 목적지라 볼 수가 있겠고 뭐 약간 뭐 아주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중기적인 약간 스윙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이제 한 7만 불 이상을 넘어섰을 때 그때 잠깐 뭐 알트코인을 좀 중기적으로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한 이때쯤 올라가면은 아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이 뭐 좀 속칭 말해서 미천 알뛰기 시작할 거고 상당히 매수세가 붙어줄 거기 때문에 이때쯤 한 번 또 뭐 뭐 좀 차익 실현을 하시든지 이때 한 이때쯤을 목표 가격으로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과거에 있는 과거가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5천불이 오르든 만불이 오르든 사실 알트코인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는 이 도미넌스 즉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시장 지배성이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만불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알트코인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불이 오르면은 7만 6천불이거든요. 여기서 만불이 오르면은 지금은 이미 시장 지배성이 알트코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만불의 상승과 현재 만불의 상승은 아주 큰 격차를 보여주게 될 거고 그 큰 격차라고 하면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이 상방으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천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알트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럼 알트코인의 상황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그럼 역시 알트코인을 본다고 하시면은 도미넌스, 도미넌스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 도미넌스라고 하면 시장 지배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시장 지배율이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성이 상대적인 우위점을 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성이 우위점을 이 가상자산 전체 시장에서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성이 우위점을 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지금 비트코인이 6만 6천불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10월 20일 날 6만 7천불 이상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트리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저는 이제 터졌다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이 뭐 지금 뭐 지금 현재 시간부로 좀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세가 지금 매섭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의 갈증 이 어떤 수익에 대한 갈증은 아직 가시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시작도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이 자체를 스타트가 지금 너무 좋아요. 알트 쪽 시장 상황이 너무 좋은 게 분명 10월 20일 날 이때를 제가 트리거 알트코인 장세에 대한 어떤 불장 초입에 대한 진입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 신호탄이 터졌다고 보는 게 10월 20일 날 분명 이 비트코인이 정말 전례 없던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혼자서 끌어 이제 계속 독주한다고 하죠. 혼자서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보면은 원래는 비트코인이 이제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이제 혼자서 가격을 올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야 정상인데 10월 20일 날 부터 분명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나 이때부터 오히려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성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알트코인이 가상 자산에 있어 알트코인 어떤 자산의 흐름 자체가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에게만 이제 쏠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쏠려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분산되어서 분배 분산 및 분배가 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뭐 이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20일 날 기점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다 알트코인 시장 지배성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상황은 역시 계속 같은 말 반복이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어떤 매수베리트가 상당히 높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트코인들 시장 지배율과 함께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 주 신규 매수코인으로는 리플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 리플입니다. 일단 익명의 고래가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익명의 주소로 지갑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투데이에는 이 거래소 지갑에서 이런 규모의 리플 이체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TC, 장외 거래가 아니라면 지갑 소유자가 리플을 판매한 의도는 없다고 분석이 됩니다. 제가 리플 코인 가격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시면 소셜 가격 예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분석한 리플의 가격은 1.3달러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가장 오른쪽, 왼쪽에, 아, 왼쪽에 위에를 보시면 11월 말까지의 가격 예측이 나와있고 제가 예측한 가격은 1.3달러, 다른 분들은 1.1달러대를 1.19달러를 예측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12월 31일과 그 이후를 예측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은 1달러 초반을 리플의 가격대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님은 연말 리플 가격 예측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목표가라고 하는 약간 트레이더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웬만해서는 목표가를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리플을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매수한 금액이 900원이라고 치면 이거를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가는 제가 예상은 하겠지만 익절로스 형태로 저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무작정 계속 들고 갑니다. 지금 워낙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목표가 선정에 의미가 없는 게 워낙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데 굳이 지금 목표가를 선정해도 좀 크게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상황이나 추세가 다소 좀 꺾이기 시작할 때 어쨌든 그때부터 물론 그렇게 팔면 최고점에 매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반대로 말하면 너무 일찍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지금 너무나 좋은데 아직 뭐 지금 이미 뭐 불장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아직 불장에 진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뭐 목표가 선정은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과 선정은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진입.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입 가격이라고 하든지 혹은 이 정도 가격이 무너지면 익절로스가 됐든 손절이 됐든 그러한 어떤 기준점은 잡아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목표가 선정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래도 굳이 목표가 선정을 한다고 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올해 4월 올해 4월에 올해 4월에 고점이 한 2,3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가격은 1,4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소화 진짜 최소화 2,000원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알트 불장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도 좋지만 사실 알트 불장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또 비트 삼형제가 또 주목해볼 만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는 전체 테마 자체가 저는 지금 이제 구메이저 코인들로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금 구메이저 코인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어필을 드리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이제 좀 종목군들이 비트 삼형제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삼형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을 이제 이런 친구들을 이제 비트 삼형제라고 불리우는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수 가격을 1차 매수 가격은 이제 70만 원대 2차 매수 가격은 66만 원대를 잡아드렸는데 딱 2차 매수 가격까지 현재 도달이 되었고 지금 상승세가 최대 한 33% 정도 지금 상승세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물론 비트코인 캐시도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선정이 의미 없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도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아직도 들고 있는데 뭐 아직 지금 매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선정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 보고 있고 그래서 아 비트코인 캐시는 그럼 내가 좀 버스를 놓쳤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비트코인 SV거든요. 이 차트는 이 비트코인 SV인데 이 SV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가격이 21만 5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 뭐 일단은 지금 갑자기 주식 쪽도 그렇고 현재 메타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다 지금 오늘 아침 시간부로 다 지금 엄청난 급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금의 순환이 계속 돌고 돌고 돌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비트코인 캐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SV나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거래해보신 베테랑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올라가면은 뭐 그냥 플러스 3, 40%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위 자체가 워낙 또 저시촌 코인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워낙 크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액 정도는 충분히 좀 들고 가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뤘던 이후로 3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노친버스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진입 메리트가 있는 코인들을 좀 살펴보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또 이제 리플도 리플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거를 뭐지 지지난 중간 리플도 한 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추천 가격도 12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미 가격이 1400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신규 매수 진입을 하려면은 아 리플은 또 놓친 건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리플도 지금 1400원대이긴 한데 그냥 지금 1300에서 1400원대 현재 가격에서 또 진입을 하셔도 크게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리플도 상당히 현재 메리트가 충분히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이미 조금 올랐어도 지금 가격 자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리플이 움직이면은 또 뭐가 움직이느냐 스텔라 루맨이 같이 움직입니다. 커플링되는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가치 움직이는 동전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텔라 루맨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너무 정말 스텔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못 샀다. 그렇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리플이 됐든 스텔라 루맨이 됐든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리플에 대한 코멘트 더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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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